달려! 달려! 티도 돌아보지 말고 달려! 잠깐만 야 어디야 어디야! 앞이 안 보인다고! 앞이 안 보인다고! 아 나 진짜 네 엉덩이 때문에!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게맨팔입니다. 오늘날 공포게임은 양초! 라는 뜻의 공포게임이고요. 여기 보이십니까? 이 양초가 인간을 피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끔 탈출하는 고런 게임이라고 합니다.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. 플레이 게임! 뭔 소리야? 어어! 약간 양초 시점에 인간을 보는 것 같애. 왜냐면 인간이 이렇게만 해도 꺼지잖아요. 허! 설마! 이거 불 때문에 양초가 녹잖아요. 다 녹으면 죽나봐. 그래서 중간중간 회복을 해줘야 되나봐. 아 이렇게 불을 붙이면 세이브되나봐요. 느낌상. 으챠! 이게 뭔데 이렇게 들고다니니? 잠깐만 야야야야! 허어! 안돼! 아 제발 끊지 마세요! 안돼요! 안돼요! 아 컨트롤 누르면은 이렇게 모자처럼 쓸 수 있네. 아마 근처에 인간이 있으면 감출하는 거겠죠? 불빛 때문에 들킬 수도 있으니까. 조심조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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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요 인간씨. 조심. 조심. 점핑! 허어! 잠깐만 들켰어요! 들켰다구요! 아아아악! 두껍어. 계속... 셰잔! 오지 마쌉! 오지마쌉! 숨어 숨어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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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아제를 할 뿐! 안되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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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! 도 마라 도 마라 좋아 전용적인 위로 갔을 때 지금 컨트롤 컨트롤 건더어어어어 달려 달려 뒤로 돌아 보지말고 달려 어 다이스 커져라 얍 커져라 얍 커져라 아 왜 잠깐만 잠깐만 채웠다 아 저 여기까지 못 들어와요 Q를 누르면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같은데 와우 허알 안녕 쪼꼬미야? 이렇게 만들어서 쪼꼬미로 유인을 하는거야 쪼꼬미 쪼꼬미 좋아 지금이야! 좋아 저 녀석으로 유인을 하고 나이스 쪼꼬미 너 이 기생 기억할게 어 잠깐만 불 꺼 뭐 저 느낌이 안좋아요 자 쪼꼬미 상황 파악좀 해줘 알겠습니다 쪼꼬미 쪼꼬미 음 음 이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! 오케이 오케이 좋아 간다 쪼꼬미 잠깐만 쪼꼬미야 진짜 아무것도 없네 질도 없잖아 쪼꼬미야? 쪼꼬미 죽었네? 쪼꼬미야 이것까지 말해주고 갔어야지 아 잠깐만 저 잠자리 뭐야 저 잠자리 같은거 아 저거 불안하게 저거 뭐지? 아 아 아 뭐야 저 잠자리 쪼꼬미 도와줘 좋아 알겠습니다 제가 여길 지킬게요 거기 말고 어 죽었어 쪼꼬미 아 쪼꼬미가 생각보다 빨리 죽는구나 잠깐만 들켰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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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꼬미 꼬미야 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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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꼬미 안돼 꼬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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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 진짜 왜이렇게 어려워 아니 잠깐만요 여기까지 온다구요? 이거 그냥 가야되 이거 뛰어야되 그냥 뛰어야되 제발 저기까지만 버텨 제발 쪼꼬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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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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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니 엉덩이 때문에 앞이 안보여 잠깐만 야 어디야 어디야 앞이 안보인다고 앞이 안보인다고 아 나 진짜 니 엉덩이 때문에 근데 여기는 뭐하는 곳이 성당 같기도하고 약간 교회 같기도하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은 불을 끌려고 하는걸까 뭔가 불이 켜지면 뭔가 안되는 이유라도 있는걸까 아니 뭐 악마에 빙의한 사람 아니야? 그래가지고 밝은거 싫어하는 막 뱀파이어 오마이갓 오마이갓 절대 가려 절대 가려 아니 이걸 봤다고요? 잠시만요 좋아 여기로 가면 못 보겠지? 나라 꼬미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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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꼬미야 꼬미한테 가야지 왜 꼬미 꼬미를 안보는거야 아 여긴가보다 길이 자 누가 봐도 이쪽이죠 어 잠깐만 너무 먼데? 잠깐만 비오니? 안돼 어네 어? 죽은거 아니지 오케이 아 나이스 어디야 야 이거 사람 지체 아니야?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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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는 무서워 혼자는 무서워 꼬미꼬미 꼬미꼬미 오케이 꼬미야 날 진정시켜줘 오케이 쓰다듬어줘 오케이 됐어 진정됐어 뭔가 보스 나올거 같은데 느낌이? 느낌이 보스야 이거 혹시 뭐 싸우는건가요?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빨리 불 불 나이스 좋아 밝아져라 너는 빛이 무서워하겠지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유인한거다 이 악마의 자식 사라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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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summ 어우 어 помощью Roman Learning so 됩니다 뭐야 그래서 탈출한거야? 잠깐만 제가 방금 죽인사람이 수녀님이라고요? 악마가 있는 다신 수녀님 안에있는 악어를 악어래 이걸 어떻게 어떻게 말을 해야 내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까 아 제가 성당을 정화 했다구요 아 그쵸 아 수녀님이 악마에게 빙이 됐는데 그 악마를 내가 빛으로 내쫓은 거구나 다행이군요 다행이에요 저는 제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행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위크라는 게임이었구요 물론 스팀에서 무료로 배포되서 아직 여기까지만 진행한 것 같고 나중에 유료 버전으로 나오면 뒤에 내용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겠습니다 녹화는 종료도록 하죠 바이